깜찍이요. 좀 자제해주세요. 인성상... 인생 드라마! 어? 왜 안 오르지? 같은 팀 아니에요? 아, 맞는데? 깜찍, 깜찍, 깜찍! 같이 외쳐요! 맞춤 재미있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낭만낙득 김사부 3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를 찾아온 저는 안효섭. 이병경. 김민재. 소주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돌담주 팀이 필수로 갖춰야 할 순발력과 팀워크를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무엇을 하면 될까요, 성경 씨? 바로 낭만낙더 김사부 3의 키워드로 초성 퀴즈 게임을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두 명씩 이렇게 짝을 이뤄서 더 많이 퀴즈를 마치는 팀이 승리하게 되는데요. 승리하는 팀에게는 아주 특별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성경이 마구 샘솟네요. 정말 어떤 선물이 있을지 정말 기대가 되고요. 매의 눈으로 초성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드 씨의 에너지에 저도 덩달아 의욕이 생소 씁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저희 오늘 약간 색깔이 블랙 핑크 블랙핑크 같지만 은우 커플 리셋 커플 밀크 커플 되게 많잖아요. 밀크 커피를 좋아해서 속을 리셋하면서 저희가 항상 애정을 확인하는 게 있었고 뭐가 좋으세요? 좀 더 부드러운 따뜻한 연인의 느낌으로 밀크? 좋아요. 저희 밀크 커피 관계 앞에서 항상 따뜻하게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저희는 밀크! 저희는 정했어요. 정했어요? 깜찍이요. 저희 팀은 깜찍이에요, 여러분. 아이고 깜찍해라. 아름 쌤이 구하고 싶대요. 깜찍이가 되어 보고 싶어서 깜찍하게 게임을 좀 진행해 보려고 해서 깜찍하게 밀크인 건가요? 네, 깜찍 밀크. 깜찍 밀크. 깜찍! 깜찍! 이게 뭐 틴트 없나요? 깜찍! 윤식 감독님. 이거 꼭 해야 돼요. 되게 양올라요. 에너지예요, 에너지. 양올라요. 오케이, 렛츠고! 자제해주세요. 렛츠고! 렛츠고! 아, 초성 진짜 못하는... 이게 뭐예요? 깜찍! 괴짜 의사 김사부. 뭐야! 대분 열심히 한다! 어떻게 알았어? 대박이다. 깜찍! 돌담병원. 컴온, 컴온, 컴온! 뇌가 안 돌아가지 왜? 깜찍! 어시스트. 우와! 이게 뭐예요? 인성상... 깜찍! 외상센터. 그만하세요! 너무 잘해. 왜 이렇게 잘해? 깜찍! 응급실. 뭐예요? 끝! 저희는 저희 졌습니다. 아니, 우리... 먼저 기회 한 번만 주면 안 돼? 다음 거? 아세요? 아니요, 이거 좀 어렵네요. 무슨 그런 거일 것 같아. 그... GS 뭐 이런 거? 주유소가 뭐야. 영어예요. 미클! GS 전문의. 아, 맞다. 아, GS까지 맞는데. 되게 어렵다요? 아, 이건 뭐... 깜찍. 전담 간호사. 와... 예스.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일방적인데? 너무 일방적입니다. 저희는 서든인데, 응급실에서 일어나는 일 위주이지 않습니까? 여긴 응급실 담당이 더 많은데. 깜찍. 응급의학과. 봐봐요! 응급실 위주 아닙니까? 그러네, 뭐야? 저희는 서든이에요. 수술실 위주에요. 중환자씨, 수술실 위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수술카페? 누구야? 힌트 주세요. 힌트 주세요. 커플. 아니, 아니. 뭔데? 밀크! 직진 커플. 아... 왜 직진 커플이 어딨죠? 이것도 민재잖아. 너무합니다, 이게. 저희에 관련된 게 나오긴 하나요? 뒤에 나오나요? 기대하겠습니다. 밀크! 낭만 닥터. 예스, 예스. 아, 미안하다. 아니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뒤에 우리 거 나온대. 깜찍! 흉부외과! 오, 왜 이렇게 잘해? 이거 뭐야? 밀크! 이거? 진짜? 문한덜 프로젝트. 되게 쾌감있다. 쾌감있어, 쾌감있어. 안승관. 인사를? 깜찍! 의사 드라마? 깜찍! 인생 드라마! 왜 약오르지? 인생 드라마. 같은 팀 아니에요? 많은데. 의사 드라마 약올라. 질문 몇 개 남았죠? 10개를 늘려주세요. 재밌다. 몇 개를 늘려주세요. 쳐도 돼요? 오, 깜찍! 깜찍! 아니, 잠깐만요. 생각하시고 주시고 같이 외쳐요. 5초 드릴게요. 이건 뭐야? 이게 뭔데? 겨공기? 잠깐만, 진짜 우리 즐기게 해주세요, 제발. 맞추고 싶어, 즐기게 해주세요, 제발. 하나도 못 즐겠어요, 이 게임. 기회를 양보하겠습니다. 모르겠어. 첫 번째 글자만 힌트 좀 알려. 첫 번째 글자는 다가. 보고 싶으세요. 강. 밀크! 아니, 하세요. 하세요. 그거는 제가 맞추면 아니에요. 하세요! 밀크 하세요. 팀이 맞춘 거 하겠습니다. 밀크 하세요. 어차피 이거 해도 저희가 못 이기니까요. 다 같이 여쭤볼까요? 자, 둘, 셋. 강은경 작가님. 이거 너무 어려워요. 재밌다, 한데. 오, 재밌다. 재밌어. 춤 재밌지? 드두들, 드두들, 드두들. 드두들, 드두들, 레전드. 아, 정답? 밀크! 돌 담은 레전드? 아니에요. 돌 담은 레전드? 밀크! 돌담 의료재단? 오 대박 대박 이랑 뭐예요? 졌는데 아니 비슷할걸? 안 비슷해 아이고 깜찍이들 부러워라 축하해 깜찍이들아 깜찍깜찍 축하해요 좋겠다 좋겠다 감사합니다 비즈니 선별 후하던데 진짜? 지금 열어봐도 되는 건가요? 와 귀엽다 대박 형이 받으면 진짜 좋아할 것 같은데? 사랑해주세요 진짜 훅하더라고요 귀여워 발 사이즈까지 딱 맞춤이네요 나 올라프 있어 올라프 와 나도 5개 있어 이거 차에서 5개예요? 오 진짜 감사합니다 네 정말 정신없이 나가버렸는데 정말 너무 재밌지만 어려운 시간이었네요 진짜 어려웠어요 저는 솔직히 한 번은 다 맞출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진짜 하나도 못 맞추고 어떻게 시간이 지나갔는지 모르겠는데 깜찍이 커플이 다 맞춰버려가지고 그렇지만 또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즐거웠던 이 시간보다 더 큰 재미와 즐거움 그리고 감동이 낭만 닥터 김사부3에 담겨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모두 낭만 닥터 김사부3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4월 28일 디즈니플러스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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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